대운인데 난 어떻게 해야 대운을 느끼냐. 이게 또 중요하잖아. 자, 도반들이고 대운을 맞이하는 방법. 조심, 조심을 한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선생님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점사를 봤는데 너 오늘 배운 대로 없어. 이번 년도 좋아. 응, 응. 근데 이제 뭘 해야 되는지,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, 주식을 사야 되는지, 로또를 사야 되는지, 사업을 해야 되는지. 대운이 들어왔을 때 느낌이 전조 증세가 일단 있잖아. 그게 뭐냐면 올해 신축년이 대운이면 작년에 경자년 늦가을 찬바람 선서인이 불 때부터 조짐이 있어. 그게 뭐냐면 운은 그라데이션. 딱 오늘 날짜로 딱 잘라서 자, 오늘이 구정입니다. 자, 오늘부터 대운입니다. 이건 아니고. 올해가 대운이면 작년에 찬바람 불 때부터 운은 순환이 돼.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신축년 정월이 딱 되면서 본격적으로 색깔을 드러내죠. 그래서 일단 꿈을 좋은 꿈을 꿔. 선몽. 그렇지. 좋은 길몽의 느낌이 뭔가 될 것 같은 업되면서 기분이 좋은 게 뭔지 모르지만. 느낌이 싸게 싹 오고.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이 나한테 호의적이야. 저 사람이 나랑 앙숙인데 소주 한 잔 먹고 회식하면서 친해졌어. 그러면서 괜히 나한테 말 걸고 좋은 느낌을 받아. 그리고 인기가 많아져. 그냥 별로 그냥 있는 듯 마는 듯 했는데 주목받고 잘하고 그리고 칭찬도 받고 어떠한 사회의 사무직의 업무에서 내가 성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칭찬을 받는 거죠. 그리고 조력자, 귀인. 이러한 존재가 뜸했던 선배가 짠하고 나타났는데 갑자기 나한테 막 뭘 밀어줘. 그 증세를 느끼면서 조짐이, 징조가 있으면서 이제 대운이 맞아했어. 대운인데 난 어떻게 해야 대운을 느끼냐. 이게 또 중요하잖아. 자, 도반들이고 대운을 맞이하는 방법. 말조심, 입조심을 한다. 말로다가 복을 탈지마. 조용한 길몽을 꿨으면 나만 알아. 여기저기 다 내깔리고 자랑질하고 막 야, 난 오래 해. 내가 돼지 이딴 말한 게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내가 길거리 갔는데 홍수가 났는데 그 몸부하가 다 내 몸에 감기고 너만 알아. 우리 그 꿈 꾼 본인만 알고 계세요. 그래서 입조심, 말조심. 입으로 복을 진짜 털어. 그러니까 그거 조심. 그리고 상반기는 연초 정월달, 꽃피는 춘삼아. 그 시즌 계절에 맞게끔 의상의 색깔을 선택해. 시대의 흐름을 타야 되잖아. 나는 지금 대운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혼자 봄인데 시커머 죽죽한 옷 입고 혼자 그냥 이러고 있지 말고 어깨 쫙 펴고 우주 만물이 소생하니까 노랑, 핑크, 아이보리, 연하늘 이런 식으로 색깔에서 들어오는 나의 복을 캐치해. 그 다음에 그렇게 입으려고 했더니 피부색이 고무특특해서 안 받아. 짜증 나. 짜증 내지 마. 지갑을 바꿔. 지갑 색깔을 바꿔.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을. 그렇지. 열쇠고리 바꿔. 반지라도 하나 색깔 딱 하나. 그냥 그냥 악세사리라도 상관없어. 소소한 악세사리로 내 주변의 환경을 바꾸고 두 번째는 그 느낌이 나게 집안을 대청소하고 묵은 거 다 갖다 버려. 현관 깨끗이 치우고 찝찝하면 현관에 소금 단지 조금씩 안 보이게 숨겨놓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. 그 다음에는 싸우지 마. 나는 지금 대우님 막 미친듯이 밀려오는데 소소한 거 갖고 엄마랑 싸워. 남편하고 싸워. 괜히 애 지잡듯이 잡아. 그러면 시끄러운데 가와 만사성이 돼 안 돼. 그러니까 거기에서 털리잖아 운이. 그러니까 집안에 속시끄럽고 언성이 높은 일이 생기지 않게끔 유의를 해. 그 다음에는 상갓집 가는 거를 조심해. 내가 대우는 들었는데 아무리 친구지간에 안 좋게 가고 스스로 자결을 하고 사고로 즉사하고 막 이렇게 안 좋게 간 거에는 살짝 몸을 사려줘라. 대신 조의금은 반드시 보내는 센스. 그렇게 해서 부정을 안 타게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대우 들었는데 산소 왜 만지니? 만지려면 날 잡고 시 잡고 그 다음 해나 언제 이렇게 해서 산신제 지내고 아무튼 그렇게 절차를 받는 걸 추구하고 잘 지내던 제사 갖다 버리지 말고 제사 잘 지내다가 이제는 뭐 힘들어서 못하겠네 뭐 했네 재수 털리는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야. 그리고 죽은 사람 원망하면서 말로 다 조상 욕하지 마. 힘들어도 기자사 다 제사 지내고 죽은 아버지가 옛날에 진짜 개차반이었고 정말로 엄마 패고 나 괴롭혔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아버지 좋은 데 가셔서 자손이 먹고 살려고 하니까 한번 하늘에서 지켜보고 나 도와주세요. 이런 마음으로 구순 안 해도 마음가짐이라도 올바르게 가서라 이 말이야. 그리고 뉴페이스 사람의 인연을 만날 때 가려서 만나. 대운 들어서 잘 풀릴만 하는데 꽃뱀 만나 어디서 재부정 만나 이상한 사이코 만나 남자 잘못 만나 여자 잘못 만나서 인생 쫑치지 말고 사람 조심하고 그 다음에 대운만 믿고 투기하지 마. 주식 바람 불었어. 막 몰빵해. 나 오늘 대운이야. 나 이제 막 사는 거야. 여보세요. 정신 차리세요. 그러니까 사양성에 대한 것도 좋으시냐고. 그리고 성형 함부로 칼 대는 것도 몸에 칼 들어오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.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무속의 행위만이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일상의 생활에서 소소하게 운을 불러드리세요. 전부 잘 먹고 잘 삽시다. 선생님이 웃으시는 것처럼 웃으면 복이 온단 말이에요. 오 당연하지. 항상 행복한 얼굴. 웃을 일을 많이 만드시길 바라고요. 오늘 말씀도 역시 감사했습니다.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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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